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예 오늘의 요리는 냉동만두랑 이거 냉동만두는 요거는 그냥 그 전자렌지에 돌리면 되거든요 전자렌지에 돌리면 되고 전자렌지에는 우리 지저스님께서 선물해 주신 그리고 이제 자장면만 만들면 되요 모든 요리는 끓일 것 절일 것 불릴 것 데칠 것 먼저 하는거구요 아쉽지만 뭐 이제 그린 팬 그린 팬에 협찬 받은 편수냉니다 여기다가 물을 끓여서 쫄면을 데칠 거구요 그동안 저는 이제 그 나머지 야채들 다 성냄물이랑 섞어 볶을꺼구요 물 올려놓고 올릴게요 왜냐 물 살짝 올려놓고 하기 전에 일단은 사장면은 요 춘장을 먼저 볶아야되요 볶아 가지고 일단은 그 양파 찍어 먹을 춘장 양파 찍어 먹을 춘장을 덜어두고 나머지는 이제 기름을 넣고 공중팬 중식 볶는 뭐 이런 공중팬인데 이 공중팬도 이제 그린팬에서 감사하게 협찬을 해주셨습니다 네이버에 그린팬 검색 춘장은 잠깐 빼놓고 이따가 자장면 만들때 볶을 춘장을 먼저 기름을 한번 볶아야되요 그래야 쓴맛같은게 사라집니다 이정도면 된거 같고 그리고 나머지 묻은거는 아까우니까 할께요 메뉴는 다 먹으면 된거 같죠? 앗 applies 엇 되겠다 이렇게 살살 자장면은 볶을때 춘장을 잘 볶아야되요 그래야 맛있죠 춘장을 채워버리면은 맛이 없죠 요거를 여기다가 볶을 춘장은 잠깐 빼놓고 이따가 요거 춘장은 이따가 자장면 볶을때 한꺼번에 쓸겁니다 야채볶을때 야채랑 다할때 이제부터 이런 야채들을 정리하면 됩니다 그냥 호박 먼저 써요 면은 쫄면을 해 쫄면은 그냥 반달로 써주면 돼요 편하게 호박은 뭐 안넣어도 되는데 집에 있으니까 이것저것 매체들 그리고 그리고 그냥 호박 남은거 다 하는겁니다 그리고 양배추 그리고 그리고 요거 돼지고기는요 아까 요리 시작하기 전에 밀 좀 이거 그냥 재워놨거든요 이렇게 밀양에 재워놓으시면 되고 양배추 양배추는 그냥 먹기 좋기에는 사방 3cm 정도 편하게 그리고 양파 일단 빼놓고 allow 양배추는 양파 양 eller 양 Tá 양 자장면 먹을때 춘장에 찍어먹을 양파로 그리고 여기에다가는 식초를 뿌려줘야죠 요거는 살짝 빼놓을게요 살짝 찍어먹을랄까 물 끓는다 이렇게 끓을때 이거 옮겨야겠다 쫄면은 사실 이제 넣으면 거의 넣자마자 이거가지고 넣자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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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음은 어떻게 돼 바로 익었죠 이거는 이제 이따가 볶을때 하면 됩니다 이렇게 빼놓고 자장면 볶을때 되면 되고 그리고 잠시만요 냉동만두는 물에 잠깐 좀 헹굴게요 녹일겸해서 다 닫아주셨지만 이렇게 해가지고 이따가 전자렌지에 돌리면 돼요 요거 이제 짜장면 볶을때 쓸거 반개이긴 한데 반개 좀 작은 반개예요 볶을때 쓸거는 채썰어도 되고 잘 기도 되고 방금 이게 그 뭐야 춘장에 찍어 먹는 양파처럼 이렇게 좀 사방 3cm식으로 바르셔도 되고 편하게 오늘은 이렇게 해볼게 한 번 그리고 당근 흑당근이라 껍질을 제거해 주고요 당근도 그냥 단다로 당근도 그냥 단다로 이렇게 해서 당근을 먼저 넣을거니까 됐습니다 그리고 돼지고기는 지금 얼었거든요 냉동이라서 이렇게 해서 일단은 그 미안하게 재우긴 했지만 한번 헹굴게요 다시 한번 좀 미안해 한번 그리고 이제 준비 다 됐어요 볶음면 끝이야 볶음면 끝 볶음면 끝 원래는 굴소스 그리고 이제 볶을때 그때 이제 그 이 만두를 넣으면 돼 만두 이거 냉동감 어 예 김치님 반갑습니다 요리방송도 와주시고 감사합니다 우리 에이펙스 레전드 시청자 요거는 이제 넣으면 돼 아 근데 여기다 랩을 씌울까? 그냥 하니까 막 여기 너무 딱딱하시던데 랩 씌워서 돌려야겠다 그냥 그냥 만두를 그냥 이 상태로 그냥 넣어 돌리니깐 너무 막 만두가 위에가 막 딱딱해지더라구요 랩을 씌워서 돌리는데 어 돌려 이게 빠져버리지 아 예 랩을 좀 살짝 씌우고 괜찮은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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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구멍 뚫어야 돼 구멍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뱉고 자 냉동만두를 돌리고 이제 시작하면 됩니다 기름을 좀 뿌려주고 기름을 둘러주고 그 다음에 불을 칩니다 그리고 파, 마늘 넣어주시고 파, 마늘 먼저 넣어주시고 간장 간장을 일단 1큰술 정도 넣어서 향을 맵니다 그리고 슬슬 열이 올라오죠 향이 이제 많이 나옵니다 향이 오르면은 이때 양파도 향을 내거든요 양파를 넣어주시고 그리고 당근은 딱딱하니까 볶을 때 좀 오래 걸리거든요 당근 먼저 그리고 그리고 간장 한번 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같이 같이 돼지고기 돼지고기 돼지고기는 미향을 많이 재웠는데 그래도 볶을 때도 한번 살짝 해주세요 맛술이에요 맛술 그리고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고기가 이제 살짝 볶아졌을 때 이렇게 굴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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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체로는 그리고 이제 이제 지금 먹으면 된다고 넣고 짜잔 이제 가장 중요한 춘자 여기서 이제 봐서 이제 당근이 살짝 익었을 때 이렇게 그때 면도 놓고요 이제 닫으면 됩니다 나눠서 여기서 이제 더 넣을 거 뭐냐 볶으면서 넣을게 설탕 설탕 좀 넣어주고 소금도 좀 넣어주고 소금은 조금 고춧가루는 자기 취향 아시죠? 떡볶이 아니 짜장면 먹을 때 고춧가루 넣는 사람도 있고 안 넣는 사람도 있고 진짜 조금 넣어주세요 좀 넣어주세요 꽁 고춧가루 고춧가루 소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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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로 이제 후추를 살짝 알았어 알았어 쾌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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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이 좀 너무 엉켜던데 코리아 디씨? 예스터데인 예스터데인 코리아 디씨? 어제 했는데? 자 됐습니다 완성 맛있겠죠 여러분 아 냄새 좀 빼야겠던데 음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자 그럼 만두를 옮길게요 만두 이거 만두 잘 익었나? 잘 익었겠지? 완전 뜨거운데? 만두 잘 익었겠지? 이런 고기들을 제대로 안 익히면 설사 하니깐 그게 조금 걱정이란 만두를 옮겨 담고 고마워 여덟개밖에 붙어 만두는 뭐 보여줄 필요가 없겠죠 만두는 간장 따락면이 베인입니까 이걸로 아 냄새가 너무 좋다 돼지고기 냄새가 좀 진한게 굉장히 맛있어 보였는데 잘 닦았구요 자 여러분 완성 피니쉬 아 맛있겠죠 쫄면으로 만든 자장면입니다 화면을 돌리고 먹방을 할게요